디펙트도 똥같은거 밖에 없을거 아냐 얘도 하위모 쪽 컨셉이 있어가지고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음.. 레포 번구 번구 편향 ftl 도약 도약 저거 뭐 꼬샘취 붙인거죠 아 미친 또 스네코야 상점에서 스네코 시너지 보는 수가 꽤 없다 다산코스트네 엿같은 게임 스네코 스네코 상점에서 유타 뜬다 가자 상점 유타 상점 축바 할까 상점 편향 주고 최대 체력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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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esin 래포도 지우긴 해야되는데 España 침대 다rand 침대 sensations 아니 어차피 2층 가면은 다 조직에 되어있는데 1층에서 1희 1비 하시는군요 아 원래 이 모드는 1막은 스트리머가 유리해 근데 3막 가면 다 뒤진다구요 아씨 왜 저금통 맨날 상점 앞에서 뜨냐 존벌을 좀 할까 상점 가지 말고 아클은 이었고 사일런트는 저죠 아클은 이었고 아!! 초강봉 에스치키를? 와우 개꿀 아이쒸 3코스트가 되네 드링캐쳐 야 잠만 드링캐쳐 필요없잖아 드링캐쳐 괜히 먹었네 찝찝할걸 아이 미친 아니 저걸 안 쓸수도 없고 This machine could be much better It's just a good one The machine can bebilir The machine is so full The machine is so full He's stuck And he's stuck 예정도는 와우 42댐 쭉쭉 들린다 아니 번구 삼코 도란나 대회원님 나가십니다 아아아아아아 세상에 잼성타격 어? 이걸 이걸 뽕맛이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건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으로 밸런스 맞추나? 밸런싱 오졌다 그래도 아닌데 이거 조금 쎄네 특히 고통은 바로 지워야겠다 여기서 고통 바로 지우고 망치 드링켓 저코모 망치 드링켓 저코모 너무 끔찍하다 저주제거 이벤트 가자 저주제거 이벤트 가자 저주제거 이벤트 흠 저주제거 이벤트 저주제거 이벤트 그 사회 terrorist 그 사회 논리 저주제거 이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봄. 봄. 안 돼.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나쁜 놈이야. 절로 가. 꺼져. 이걸 유언을. 응? 응? 찬공. 찬공은 충분히 애할 만하다. 쉘. 카카. 혼종이다, 혼종. 됐다 백서우자반 컴파일 다 좋구만 강화할 거 짜가수리 정도 여기서는 쫄 많이 나와서 채팅할 시간 많은 유언 저 유성타격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큰 힘당하십니다 이 뽕맛의 유혹 아 잠깐만 자가수리 더블로 써야 된단 말이야 왜 뭐야 이게 자가수리 아이 미신 창봉지 하 끝났다 방전 되돌 용의 장치 유성타격 적분에 좀 깰 수 있을까 심장형에서 갈까 심장형에서 갈까 333 망했다 제맛 아니 야구공이 야구실하면 어떡해 하긴 뭐 야구공이면은 야구실 캐지 맞는 입장이잖아 폭풍 폭풍 폭풍덱 수집가 눈 왜 저렇게 활발 타냐 패스트 모드 걸러나서 그런가 영채화 이거 다섯 장인데 스네코라서 축전기 강화할만 하지 아 스네코가 저거 깠어 서지 깠어 갓지게 갓갓갓 갓지게 너무 좋다 으액 초대체력계에 노사입니다 짱공지능 알 리얼 게노삼 게노삼이 간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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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변형 알고리즘 득표 왜이래? 메아리 강화를 좀 해놓을까? 메아리가 지금 타면 안 되는데 없구나 없었구나 메아리가 없었구나 창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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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히게 써지 아이고 스택 타이밍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서집 편향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방열판도 들어갔고 창공지능 2스택이면 뭐 얘기 다 했네 넌 나의 것이다 아이고 드라키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저분 외국분이신가? 서집 편향 서집 편향 무지개 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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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단 다 안구 다 안구 저쪽으로 가자 심장 함 가볼까 블리트 방금 잡았구나 상점가에서 제거하고 물음표 쪽 보고 가면 되겠다 왕관은 투표권 없어집 억토메님 억토메님 나갔습니다 뭐야 삼수비잖아 아니 코스트 왜이래 땅먹은 용반이 참깁니다 보스는 님들이 나중에 정합니다 아 딱 호그 생각이네 딱 보니까 나이스 탑클래스 강화합니다 반복 100 저는 정당하게 카드를 넘겼을 뿐입니다 증기장벽 왜 두 장이나 있어 그래도 뭐 수비카드 없는 것보다 낫다 뭐가 좋지? 혹시 상점 주인 저거 모드 만든 사람인가? 어깟 Mm 깜짝 ко 지對了 나하네 광고 깨시지 건당지근 번개cam으거라 예절 주입 중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소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어떡하냐 3코스트 에너자이저 어 빙하다 간 렘린 뿔 못먹네 역시 흑우젠가 애써니 저거 모드 개발자 인가 보다 안 돼 아이 막 집심할 걸 잼 분열 잠자면 카드 먹어야 돼 호우 호발레였잖아 호발레였잖아 호발레였어 호발레였어 음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에임 아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에임 무빙 무서워 찢어 잘 가라 와 다 쌈 코스트야 확짓 그래도 자면 피 차니까 다행이다 아니 FTL 아까 돈 내고 지웠는데 또 지옥에서 돌아왔어 아 젠장 이걸 이걸 아 여기서 레포를 또 먹어야 돼 레포 1박에서 다들 강해져서 돌아왔구나 침묵의 트리오 아 돌겠네 이거 아 그럼 더 Tri Lunar 더 크 Ми!". exploration 히힣 히힣 욱 물 물 물 이제 편향을 쓰면 된다 까마귀 키우기 아직 승천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요 이해하게 나무 쓸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레디나다가 때들면 잡아야지 오토돌리는 중 오토돌리는 중 플라즈마 반복 헬로월든 제므로월든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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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할 할 할 할 할 백커 뭐 강화지 당선 음 디스크 너무 좋다 디스크 많은 게 없어 보이는데 치약 살까 디스크랑 치약이랑 요렇게 살까 디스크랑 치약이랑 요렇게 살까 하이 램즈 와 버린 카드 더미에 넣는 거 봐 승천이 이렇게 흉악합니다 승천이 아니면 이런 애들인데 승천만 들어갔다 치면은 이미 애들 눈이 아 절로 못해 아야 아잇 저쪽 보라고 놓고 등지르는 인성보소 요놈 병폭이다 병폭에 창공 창공 넣을까 창공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태보 메아리 있으면 탑 메아리인데 메아리도 없고 창공 넣었어 창공 얘도 1댐 밖에 안 넣은 대박 아 아 아 아 졸라 아파 끝이야 죽었네 편향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낮잠이나 자는게 좋겠네요 20승선 보다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시청해주신 everything 하나님I의 정거 box